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게임은 콩알 강화하기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야 뭐야 이거 마우스 보이죠? 강화 강화 거거 성공률 90% 졸라 귀엽게 생겼네 강화 오 모자 쓴 콩알이 80% 강화 뭐하자 어클 강화 오 뭐야 갑옷? 그대로 성장 갑옷 강화 오? 야 뭐..뭐가좋아 뭐해야되 이거 뭐하지? 그대로 성장 갑옷 야 갑옷 오오 그대로 성장한거같은데? 야 강화 오 성기 쌍꺼면 야 강화 오 무기장착 성공률 40%다 다음에 강화 아이 미친 내려갔다 다시 50% 강화 아 60% 강화 어 뭐야 강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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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RRRR 오mel 날개장착 개간지 ㅎㅎ 날개장착 성공률 35퍼다 간다 야웃 모오! 야 세이버 했다 이건 뭐야? 이거 무기가 이거 성공 이거 할까? 아까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할까? 야 이거 하자 아! 아닌가? 야 뭐야 된거야 뭐야 야 뭐야 이거 아 배드엔딩 욕심 아 야 안되겠어 야 아직 끝난게 아니야 아직 끝난게 아니야 야 다 뒤진겁니다 새끼들이 야 이거 안되겠어 어디갔어 야 이런 안좋은 부금을 쓰니까 강화가 안되지 다 뒤진겁니다 자 지금부터 강화합니다 가자 성공률 90% 강화 강화 야 야 아까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하자 강화 흐 오 좋았어 강화 오 강화 아 미친 강화 강화 흐헤헤헤헤헤헿 강 흐 아 뭐야 아씨 야이 에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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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강 하 연 expand fought 흐흫 야 이거 왜 이게 나와 야 안다겠어 야 그거 야 이거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돼 아까 이거 아까 그 이거 다 못했어 강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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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젠간 될거야 강화 강화 강강강강강강 강강강 Daddy 깡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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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 크 강화아아아아아 아 됐다 흐읍 여기서 오른쪽거어 간다 아어억 오 뭐야 이거? 뭘, 뭘 만드러 비행기야 뭐야 야 강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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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비 비행 코알캐리어 강화! 예 이로써 모든 엔딩을 다 본거 같습니다. 아 5분도 안걸렸네요. 예 예 콩아리 강화기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